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셀럽들 저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입장을 조금 바꾸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통화정책회의에서 라가르드 총재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틸트, 기울어졌습니다. 업사이드, 상방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선언을 하려면 컨디션, 조건이 항상 따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간밤 있었던 ECB 통화정책회의 내용, 고문님과 앵커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유럽 쪽의 상황인데, 일단은 유럽중앙은행, ECB 쪽에서는 금리 인상하지 않았고, 영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0.25에서 0.5로 지금 금리 인상을 했고요. 지금 사실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보면 5%대예요. 지금 5.1%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지금 통화정책회의 하기 전에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올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제로다고 이야기한 게 라가르드입니다. 올해에요? 네. 그래서 지난 기자회견 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톤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사실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올해 갈수록 떨어질 것이다. 지금 이게 5%가 2%로 갈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재미있는 거죠.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서서히 할 것이다.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서서히로. 그러면 이제 입장이 지금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증시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냐면, 7월 정도에는 라가르라도 손들 것이다. 그래서 0.28% 상승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 게 시장 전망치예요. 그런데 하여튼 라가르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포지션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하느냐에 방점을 찍고서 굉장히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마는 급한 그리고 아주 점진적으로 막 올라가는 그런 정책 변화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듯한 모습을 계속 낮출 건데요. 어쨌든 간에 기준금리 0% 동결했어요. 그리고 뭐를 했냐면 채권 매입 속도를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중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책 기조는 지금 바뀌고 있는데 굉장히 속도는 아주 완만하게 갖고 가고 있는 게 유럽중앙은행의 지금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유럽 쪽에서의 금리 상황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미국과 중국 중간에 끼어 있어서 유럽의 선택도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볼까. 흥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의 실적은 하루 사이에 크게 엇갈렸습니다. NKM 파트너스의 쿨카르니 애널리스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iOS 변경을 해서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이 페이스북에서 구글로 이동했습니까? 예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플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페이스북의 앞으로의 실적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 메타 이야기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 셀럽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는 페이스북의 메타와 구글의 알파벳 굉장히 지금 상반되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애플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또 모든 걸 반영하는 말도 아니겠습니까? 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 애플 역대 최고 실적 내니까 지금 뭐 날라다니죠. 그런데 메타가 지금 예상 밖으로 저저한 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2015년부터 우리가 예상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애플의 iOS, 아이폰 오프레이딩 시스템이 사실 윈도우 탑재보다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애플의 iOS를 지금 변경하면 모든 것이 지금 다르게 지금 나갈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뉴스피드라는 데서 지금 인스타그램의 릴스로 이용자들이 확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iOS에서 지금 개인정보에 관한 어떤 처리 방침을 지금 좀 변경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쌓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옮기는데 여기에 지금 사실상가상으로 지금 메타포스, 페이스북이 지금 적자폭이라든가 이런 매출 증가율이 사실 굉장히 낮은 그런 전망치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예요,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시장이 까칠하고 잣대를 아주 정확히 대느냐에 있어서 아파요가 이런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이 다 다른 경로를 지금 겪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빵으로 대변되던 전체 큰 기술 대기업들, 이 부분들도 지금 선구안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실적도 중요하지만 사실 성장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용자 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늘어나는 건 성장의 기조를 계속 갖고 갈 수 있느냐. 이 지표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시면 대기업 기술주도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주들에 대한 평가들을 함께 확인해 봤는데 실적에 따라서 울고 웃는 이 빵 종목들 중에서도 울고 웃는 명함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뭔가 패러다임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이번 어닝 시즌이었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최악원 분과 함께 아마존 포드의 실적도 함께 확인해 봤고 왓츠업, 셀럽은 마렉지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재미있는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